프레오고 스피리츠 페넌트 야구르트로 하고 있구요 실황도 야구르트라고 있는데 스피리츠는 다른 갈까 하다가 그냥 익숙한 야구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더 하나 걸어놨는데 트레이더 확인을 못하나봐요 중간에 어떻게 걸었는지 왜 그 중견수 괜찮은 오버럴 300 넘는 선수랑 저희팀 한 오버럴 한 200 안쓰네 한 202명에다가 아 3명이었나 거기다가 이게 단위가 2조 맞나 2조 어 많이 억 인가 2억 인가 보구나 2억 엔 덧붙여 가지고 트레이드 걸어놨는데 확인이 안되나보네요 그리고 지금 한신하고는 이번에 3회전이구요 한신이 약하긴 약하네요 팀이 아 그리고 또 허브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선발 허브하는데 어 선발 이렇게 갑자기 바꿔도 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컨디션 왜이래 아 이거 컨디션 왜이래 1루가 1루가 트레이더 한번 뛰어야겠다 1루가 오비키가 3루 6영 어 아 오비키가 이게 컨디션이 오래가나? 계속 얼굴이 이런 애들이 하루 단위로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건 아닌가봐 이게 음 어디 보자 아 오늘 2조가 뭐였지? 우안인가? 아 우안이네요 우안이면은 우에다가 좌완 전용일텐데 어? 그렇지? 차이 안나네? 바꾸자 그러지 발렌티를 바꾸고 어차피 테라하야키였나 얘가? 아 하타케야마 하타케야마 하타케야마가 아 오늘 좀 가볍게 갈까? 아 피로가 근데 이거 밖에 안 쌓이는건 하루 마셔도 되나? 지금 얼만큼 하루 쉬면 얼만큼 피로가 해보게 되는지 아직 몰라가지고 어 한진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좀 가볍게 갈게 굉장히 많이 아 오케이 1번 가고 여기다 1번 가고 여기다 1번 가고 여기다 오케이 아 이번에 유니폼 좀 바꿔볼까? 아 가와바타 얘가 가와바타인가? 안타 1개? 오오비키는 16개 남았고 야마다 500타점 어 실황은 저가 달성하니까 무슨 꽃다발 같은거 주더라구요 지금 난이도를 올릴까 말까 하다가 한신은 측정이 그 측정이 안되가지고 뒤에 나오는 팀들로 좀 해봐야될 것 같아 아이고 오 увидite 오우 세이프 오우 나이스 어이 자꾸 침이 안되는데 해당 적어도 공 10개씩은 던지꼬야 되는데 아이고 아 자꾸 왜 이렇게 나가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기 스트라이크니까 나가냐 됐었고 오 A인데 왜 이렇게 간당간당하지? 오 다행이다 플라이언 아 뭐지? 오케이 번수 3농까지도 가나? 달렸으면 갈리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뮤에이가 발이 빨라가지고 쳤다가 왜 괜히 병살 날까봐 안쳤더니 어시를 2로 올릴까 고민중이에요 볼이 너무 플라이랑 땅볼이 많이 나와가지고 타구가 와 타타키야마 진짜 내면 F인가 제가? F인가인가? F구나 아 너무 느려 하타키야마를 홈으로 분리하면 몇번을 쳐야하는거 안타네 아이고 아 좋았는데 됐다 아이고 아이고 나 이루로 뛰면 안되는데 되나? 이루로 가면 안됐었는데 너무 주자가 많아가지고 이 한명씩 조작을 해야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전체줄로 하다가 오 깜짝이야 못잠줄 알았네 아upa 1않타 부터 2바 numa 부터 2바 見逃して三振になります。2アウトになっています。打席には3番バッター、糸井。昨日のゲームではマルチアンダーを記録しています。2アウトランナーありません。改めてお聞きします。この糸井バッターとしてはどういう特徴がありますか? まあ、パワー、技術、センス、サインベース、オート、素晴らしいバッターですね。なるほど、そうですか。さあ、勝手に決まるのか? 引っ張った!取りました。一塁アウトで3アウトチェンジです。 先発のハフルバッターボッツです。打たれてはいけない相手ですからね。しっかり押さえたいです。 これは全部防止のタルロスと打線 challengesとか、あるか unfairすぎませんね rimの高DC Miraが入っていますね。 これ、やりたい相手は一番とかで、バッターアウキゼリーチ procのタリオーバッツです。 いで、次にアウトは落ちしたくながらだろう。 esemp気印だと頻繁に金を使うものを引き込むわ。 오 잘 맞은 줄 알았네 아하 펀드 달고 그랬나? 아 프라우스 벌써 5점이야? 이렇게 많이 됐었나? 이렇게까지 갈 수 있으려나 얘가? 어우.. 어우 힘들어 맥타란너는 2루이레스톱 스와로우스 1점 추가 맥타보키스는 5번 쟤네가 1,2선발때는 그나마 났었는데 한 2,3선발되니까 막 터지네요 초반부터 아 게임이 우지에 오레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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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でしょう 오 오 오 오 오 아 外に決まりました。ノーボール2ストライクです。 今のはバッターよく見ましたよね。 外のストレートわずかに当たり合いがね。 打ちました。 取った。 2塁送球。 2セカンドノートアウト。 1塁転送はアウトダブルフレー。 ランナー出ましたが、タイガース得点にはいたりませんでした。 2回終わって6対0。 コミヤマさん、大きく失点しましたが、 ここから持ち直してほしいと思うんですが、いかがでしょう。 そうですね。 本当にこれ以上点をやったら、もう取り返しはつきませんから。 大事になりますね。 そうですね。 アウトダブルフレー。 アウトダブルフレー。 あいこ。 アウトダブルフレー。 アウトダブルフレー。 ゼロー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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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アウトダブルフレー。 ゼロー。 ネスティルティルティルティルティルティルエンス、 ゼロー。 ゼロー。 それでこのランス、 2타점인거 보니까 2루타정도 쳤나? 아 얘가 아까 아웃당했구나 2타점 내고 공에다 배트를 정확하게 대는게 아 너무 힘든거 같아 이게 밑트가 일단 얇기도 너무 얇고 실제 방망이 모양이라 같고 일단 배트자 배트 2루타지 2루타지 아이고 야 이게 빠져 확실히 발이 느린 애들은 아 이게 수비랑 시너지가 있는지 수비 포지션 적합도랑 시너지가 있는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방금 하타케야마도 저 옆으로 빠지는데 조작이 안되더라고 꼭 하프부터 시작하네 하프구나 하프 떨어지라 떨어지라 왜이렇게 많이 갔어 아이고 아이고 에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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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실횜하는데도 확실히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가 치질 않네 어 아이고 뭐고뭐 아 이거 액션키 누를꺼 그랬나 잡을줄 알았는데 타손이 어떻게되지 아 타손 좋네 일로 야 이렇게 느리다고 송구가 긴이 던졌네 일로 던질걸 하도 빨리 잡아가지고 야 송구 믿고 했는데 송구가 엄청 느리네 야 클라다 이거 안타다 아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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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힐트 안 주는 거 위주로 아 와 아 하리에 아 아 아 왜 이렇게 자꾸 실튬을 실서가 나오지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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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떴다. 난이도를 한 칸 올리고 어지를 2로 올릴까? 아이고, 너무 자꾸 뜬공이 나오니까. 어, 스트라이크야? 오우. 흐흐흐. 이게 점수가 가운데에 실타 던진 것만 쳐내갖고 이렇게 점수를 얻었는데요. 조금만 변경해서 점수를 못 내고 있거든요. 우와, 제대로 맞았다. 빨빨빨빨. 아우, 펴야 씨. 받다. 밧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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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투구에 할 때 보면은 저거 뭐야 저거 체인지업이 지금 릴리즈 포인트가 진짜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 회색 그러니까 약간 반투명한 색의 릴리즈 될 때까지 땡 눌러야 되는데 직구는 지금 던질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커트랑 체인지업이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이걸 지금 핀치랑 핀치가 핀치 때문에 그런가 지금 직구 말고 던질 수 있는 게 없는데 체인지업 같은 건 지금 던지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커튼은 더 힘드네 오 이거 봐봐 아니 잡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언제 고투를 있게 된 거지? 체력 때문에 그런 건가? 이럴 때 위에다가 체인지업 한번 던져주면은 딱 좋은데 이렇게 실수가 나버렸네 이거는 컴퓨터가 지금 난이도 때문에 못 친 거고 이거는 컴퓨터가 지금 난이도 때문에 못 친 거고 이거는 컴퓨터가 지금 난이도 때문에 못 친 거고 근데 한 점만 더 내줘도 하나 더 막아야되고 하나 더 막아야되고 맞아라 그렇지 아 아 이거 너무 왼쪽에 된다 고요 아 여기는 아 reh 보면 다가가 다가가 다다아 여기 우리 홈인가? 어디 경기장이야 이거? 됐다. 아웃인다? 아웃인다! 좋았네 이거 한 대 더 견딜 수 있으려나? 일단은 핀치가 빠지긴 했거든요? 오 좀 낫다. 얘도 좀 나졌네? 와 허프는 핀치 되니까 진짜 컨트롤 잡기 너무 힘들다. 2-0. 2-0. 2-0. 2-0. 2-0. 한 번 바꿔볼까? 난이도를 밑을 2로 올리고요 난이도를 한 칸만 올려볼게요 타격 타격을 강한 마이너스로 올려볼까?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오, 고정되는 느낌이 확 드네 배트가 딱 따라 붙네요 아이고 와, 1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1은 그냥 없는 수시 된데 진짜 아 지금 좌츄 수구나 좌츄 수구나 아 어시 2는 너무 또 쉽네 쉬는대로 다 받네 그냥 어시 2는 이제는 이걸로 다 강한 마이너스.. 아니 잠깐만 이걸 다 강함으로 해볼까? 강한거 하고 원시를 이뤄두고 마이너스는 기타로 광자리인가? 오우 세이브 음... 아 야마다가 지금 좌완 짱인데 얘도 안 차고지도 안되고 티타니카 잠깐 한번 써볼까? 아이고 에이 오우 슬라이더 보죠? 음... 같이 있죠 오우 오 전공 쫙쫙 박힌다 전공 아니더라도 어... 잘못 던지니까 맞네요 필리만 던질 수 있는게 아 이거 안타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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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오우 오우 Cent й Switzerland 한 달 부상인가? 맞네 콘도 한거 보니까 헥! 한 달 부상이야 오 너무 틀랐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강암으로 올리니까 또 막 주어 터지네 ㅋ 이거 너무 중간이 없는데 어 이거 너무 터지네 ㅋ 와 큰일났다 얘도 핀치 달렸나? 왜이래? 어 핀치 강암인데 왜이래 컨트롤이? 와아 아니 저 얇은거 어떻게 맞추라는거지 야 이거 너무 던지기 힘들어 오오 나도 이제 그만큼 점수를 뽑아야되는데 아 아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오우씨 스트라이크였네 방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야 이게 스트라이크야? 아 설마설마 했는데? 쉴트 한번 던져라 아이고 그렇지 오 하타키야마도 란타 엄청 쳤네 야 스트라이크야? 저런거 어떻게 치지? 야 이거 어떻게 치냐 이런것도 지금 무조건 쳐야하는데 커서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컨디션도 안좋은데 굳이 감동을 예로 바꾸라는거지 세던맨이라서? 아니 이런걸 어떻게 던지냐고 아 오 아웃이야? 오 아 이거 보면은 릴리지 포인트가 아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이런데 어떻게 쓰라는가 커버가 이런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칸데스 리아우트です 반撃したい こちら가先ほどの 하이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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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う う う わ しら う う ぼ う ふ い う う 와, 스트라이크 아, 슬라 슬라다 오이 스트라이크 뭐야 또 바꾸라고? 누구로 바꾸라는 거야? 위에를 바꾸라는 거지? 이건 맞으면은 구이가 F라서 그냥 쭉 날아가겠는데? 구이가 EF밖에 없네? 전력투가 한번 가야겠다 맞을 것 같더라 아니 뭔 놈의 교대를 이렇게 계속 하라고 시키는 거야 왜 그러지? 얘한테 뭐 퀵 같은 거 달렸나? 도루를 못 하나? 퀵폼, 아 퀵폼 있어서 그런 건가? 끝났다 난이도가 미묘하네요 안 치고 서로 안 치냐 아니면은 서로 막 치냐 이거 같은데? 강함 말고 강함 마이너스로 할까? 그러면 얼추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? 강함 말고 강함 마이너스로 할까? 그러면 얼추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? 아 콘도는 부상당했지 부상당했지만 실제 하면 저만큼이나졌어 투구수는 비슷하고 전치 3주 3주 맞나? 아까 27일 떴었는데 좀 줄었나? 기대해보자 어? 11이네요 아까 뭐 20 27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아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이렇게 바뀌는건가? 잠깐만 얘가 빠지고 누가 올라온거지 그러면? 아 올라온게 없는거 같은데 한 명 올려야되나? 어 얘는 실황에서 제가 엄청 잘 쓰고 있는데 테라지만 선발로? 능력치가 되게 낮네 아 못들어야나? 아니 누가 올라온건가? 이게 나의 아 못들어야되나? 모르겠다 아 맞다 선수 훈련도 짜줘야 되는데 왜?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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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사오라고?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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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약간 등록을 했는데 오더 등록을 아 오더도 한번 짜놔야되는데 일단은 좌투수 우투수에 따라서 오더 미리 짜 놓으면은 편하거든요 그냥? 일일이 바꿀 필요도 없고 아이스크림은 사러 가야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게임 하려고 했는데